제가 표정이 안 좋은 이유야? 카메라를 잃어버렸어요 카메라를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어제 잘 갖고 다니다가 가방에 놓고 충전하려고 밤에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갔던 곳 다 들려서 전화해보고 여쭤봤는데 없대요 거기에 촬영을 다 해놨는데 카메라는 가져가도 심카드는 돌려줬으면 좋겠다 평온했던 제주에 여행이 너무 다이내믹해졌는데 또 한 번 더 해놨어요 또 한 번 더 해놨어요 한담 해변에서 박지해수욕장까지 걸어가는 산책로가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뻐요 카메라를 잃어버리기 후회될 정도로 예뻐요 그렇게 먹음이 많으셨어요 평온한 날이 오는 건가 저는 최근에 한 거품이 주요 안 Hmph 듣고 장바가 오는 데에 걸러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듣고 장바가 오는 데에 걸러도 좋은 게 좋 poets 강은 오는 데에도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역할을 열어 mobil하시면 됩니다 잠시 피해아를 하고 있는 건가 오는 데에 맞고 지누에 거리는 시기를 하세요 그지로 그 부족해서 acum이 막 파일에 누군가가 날아가 아닌 investors 오는 데에 걸려야 합니다 날아갈 것 같은데.. 이게 진짜 바람.. 저희가 진짜 헛소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 왠지 오오오오 오오오 왔다 갔다 오오오 오오 은은이 방금 도망간다 마지막으로 치즈л 다." 기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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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분위기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안녕. 보설록 아이스크림. 뭔가... 뭔가..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좀 비싸게 왔다고 생각했는데... 확실히 무리교가 없어서... 이벤트 하니까 잘 온 것 같아요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